지금 유족들이 박희영 구청장이, 용산구청장이 참석하겠다고 하는 걸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선결돼야 된다. 이런 게 유족들의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대책을 여권, 국민의힘이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무슨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국민의힘의 타이틀을 달고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가겠다고 해도 유족 측이 아마 그런 거를 들고 오지 않는 한 안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태원 참사 일주기, 곧 있으면 또 할로윈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임 위원장으로서는 현장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목소리를 듣고 본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폴레옹 장군 얘기를 하면서 나폴레옹이 한 얘기 중에 게으르고 미련한 장군이 최악이다. 그런데 본인이 좀 게으르기는 한데 내가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은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좀 듣고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걸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족들에게 제가 인유한 개인 자격으로라도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앞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위원장 인터뷰에 채널A 인터뷰에는 없습니다마는 계백 장군 얘기를 했어요. 계백 장군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황산벌 전투에 나가서 싸웠던 것처럼 그런 생각과 결기를 가진 사람들이 좀 스타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아까 김용남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참 서울 수도권을 험지라고 하니까 참 이게 깝깝한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지난 총선 스코어가요, 106대 6입니다, 서울에서. 6위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거예요, 6. 그리고 56대 7위, 어디냐 하면 영남권입니다.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어떤 칼럼리스트가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광주, 전남지역 의원들이 무등산 오르는 거 쉽고 대구, 경북 의원들이 80산 오르는 거 쉽다. 그러니까 80산, 무등산 이렇게 쉬운 산 오르려고 하지 말고 서울에 와서 북악산 오르고 서울에 있는 산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도에 있는 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인 위원장은 혁신 위원장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60일 뒤에 본인은 의대 교수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따라서 인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진정성을 행동으로 자꾸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겠다는 거예요. 같은 순천 출신인 천아람 전 위원에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섭섭하다 그랬는데 아니, 쌓인 게 얼만데 메시지하고 전화 한 통화로 풀리겠습니까? 가서 만나고 없으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 있는 행보로서의 인 위원장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